안녕하세요 김보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겸입니다 쭈끄러쉬! 오! 좋았다 잘 꺼냈어 잘 꺼냈어 잘 꺼냈어 잘 꺼냈어 잘 꺼냈어 근데 왜 아군이 당하냐? 어 문제는 왜 아군이 당하는지 모르겄다 쉬발라미 늙은 누티나무 새끼가 뒤질라고 하이각 아 좋았다 이건 좋았다 위들은 또 왜그래 또 죽었어? 으아아아 탑와딩 탓이야 지금 내 타나? 어 지금 내 타나 맨들? 지금? 아 아 아 아